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 AP팔라임4 스페셜 레전드 강의 리뷰 자 이번에는요 칩샷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와 실제 인게임플레이로 칩샷으로만 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샷은요 1대1 상황 속에서 거의 먹히는데요 다른 때는 뭐 수비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찬스 1대 먹힐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길 바라면서 1대1 찬스가 나왔을 때 만큼은 제가 칩샷을 웬만하면 위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팀전술 잠깐 손대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좀 하느라고 네 추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누웠어요 선생님 자 칩샷을 잔디구장에서 보자면은 보통 칩샷이 먹히려면은 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혹은 골키퍼가 나왔을 때에 칩샷을 해주기를 권합니다 QD 버튼으로 칩샷을 쓸 수 있고요 키보드 따지면 패드 기준에서는 LB 누르고 킥버튼 누르면은 붕 뜨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들어갑니다 특히 착하죠? 아 모발로 보고 싶으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 대기실에서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요 부금에서 요런 식으로 네 넣어주는 게 칩샷이죠 근데 지금은 골키퍼가 안 나왔고 1대1 찬스라고 생각하고 골프가 나와줘야지 가능합니다 누르는 시간은요 약 1초정도 0.5초도 아니고 1초정도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하다가 요런 느낌으로 길게 네 요런 느낌으로 1초 꾹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꾹 그런 식으로 아 네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에 향한 칩샷은 위협적인 칩샷이 될 수 있어요 중거리 칩샷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근거리 중거리 다 포함해서 제가 한번 칩샷으로만 꿀넣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자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골키퍼를 제끼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우주님이 듣고 있는데 말처럼 좀 쉬운 게 아니지만 칩샷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말씀드렸고 이제 실기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명재님이 이겨야 되는데 안돼요 네 컨텐츠 빨빨리 찍어야 되니까 이거하고 넘어가야죠 자 경기 뭐 자연스럽게 할게요 네 뭐 이게 텐톱 그런게 아니니까 업사이드죠 업사이드 업사이드 칩샷으로만 꿀넣기 무한 컨텐츠 되도록 자 오늘은 좀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이거 어허이 참 어허이 그렇지 오 근데 개인기 많이 배우셨다 뭐야 연습하신 거예요 지금 홍철 고정수 고정수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고정수입니다 고정수 네 올려주고요 네 아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다가 칩샷이 나와줘야 되는데 떡볶이 먹고 싶다 갑자기 아 의식의 흐름 죄송합니다 고정수 공잡습니다 그렇죠 네 빠졌습니다 자 이럴때 칩샷이 아 까비 아깝습니다 역습할 때 칩샷이 보통 나오거든요 좋아요 왜 이름 명장 나이 999살 특히 피파 취미 예림이 소환 갑자기 아 너무 긴 칩샷이네요 이건 자아 원래 방송을 안 보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더 좀 이렇게 좀 먹힐 수 있는데 아 이건 잘못해줬다 아 이거를 아 예 아 아쉽네요 네 기성용 아 우진 너무 잘해졌어 어 어어 어어 오우야 위험했잖아요 선생님 칩샷 잘봤습니다 아 아 아 아 까비 아 야야야 괜히 했다 괜히 했다 아 네 나이스 좋아요 자 아 아깝습니다 아 네 서로가 약간 루탄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는데 아 지금 엄청 각축전이 미칩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지금 아 칩샷 상황을 만들기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칩샷은요 1댈 상황이 되야되요 아 지금 됐었는데 아 홍철 가야죠 그렇지 김두현 아 아 뭐해 아 애매한 패스 진짜 컷 나이스 아 자꾸 얘들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패스를 뭐 이상한데 애들 아 저거 한번 쓰려고 지금 네에 결론은 저한테 뺏겼다는 거 차분하게 차분하게 좋아요 그렇죠 네에에에에 자 앞쪽으로 아아 아 스읍 아깝습니다 아 떡볶이 먹고 싶어 죽겠네 아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후반전 진행합니다 아씨 후반전에는 좀 칩샷을 노려봐야되는데요 자 한번 볼 수 있나요? 좀 지 어 좀 열 chemical 후반전에 아 존 약간 골기퍼를 나오게해줄 수 있나요? 네 일단 보여드리려고라도 해야 해서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 SQL 역습을 들어갈때 아 좋습니다 자 이럴때 골키퍼가 나올겁니다 골키퍼가 나올거에요 골키퍼가 나오면은 툭 자 좀더 좀만더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세기가 약했습니다 네 너무 좀 긴장한 탓에 세기를 좀 보여주지 못한거 같은데요 우지님 드립을 너무 잘해줬어 호랑이새끼를 키웠어 아이 참 피곤해졌잖아 네 좋아요 자 참은거 이럴때죠 이럴때 툭 아 자 돌려야되요 네 돌리고 아이고 야야 애들 벌써 와버리면 안되는데 한번 삭 돌아왔다가 자 선수들이 조금 라인이 왔고 이제 골키퍼가 1대1이 됐을때를 봐야되요 최종영 툭 아아 아깝습니다 자 자 골키퍼가 너무 좀 잘 막아버리고 있는데요 아 잘줬어요 위험했습니다 하민님 어서 수행합니다 그치 됐다 이런 역습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럴때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이런 상황때 골키퍼가 툭 와아 왜이렇게 잘먹어 아아이거 아이러나하게 칩샷 강의 영상인데 칩샷이 없다 고종수 자 이론보고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자 최종영 툭 아아 아깝이 아니 칩샷 강의 수확시간인데 수확이 없다라는거랑 똑같잖아 이게 네 다행이다 예 자 저러면 욕 엄청 먹을거 같네요 어떻게 하면요 어 아아 아이씨 아이씨 축구 처음해봐 태클할수도 있는거 아니야 태클할수도 있는거 아니야 아아 자 이게 칩샷인데 기분이 좀 그러네요 예 어 기분이 좀 아 예 아 예 아 기분이 좀 같네요 정말 아이씨 아이 칩샷 왜 나는 X나 안되고 진짜 X같네 진짜 X키들 진짜 아이 참 빼 아잉 X기다 X나 짱나ez 정말 X같은 게임 정말 뭐이런 X같은 게임이 다 있어 X같네 정말 아 나는 X나 안되고 진짜 에이 으이이 네에 아 자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칩샷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같은 게임 진정하세요 자 일로 한번 한다 아 아 나 진짜 저는 욕안했습니다 갓네라고만 했어요 갓네 그렇지 자 가가가 칩샷이 되려면은 1대1 상황이 되야되요 1대1 상황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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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니 쟤 뭐해 아 너무 잘해 아니면은 좀 약간 하나 한 커트만 건질게요 한 커트만 자 우주님이 한 커트만 방송하시죠 자 골키버 나오세요 골키버 나오세요 툭 아이씨 자 한 커트만 건질게요 한 커트만 자 한번 내주세요 내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저 계속 뒤로 빼고 있는데 네 꿀키버 전진해보세요 툭 자자자자 한 커트만 건질게요 자 한번 네 자 뒤로 갔다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경기 시간이 자 꿀키버 나왔습니다 툭 툭 아 뭐야 아이씨 참 빼아이씨 ㄱ ㄱ ㄱ ㄱ ㄱ ㄱ 같네 정말 ㄱ 같은 게임 해라 진짜 어 자자자 어 시간 얼마 없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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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박지성 박지성 가요 박지성 쇼땡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 ä헤이 Melbourne uh обр Além 퍼ㅎ 더 alternative 아니 아 칩차 강인데 칩차 쉬운데 아 아 아니 칩차 강인데 칩차 쉬운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우선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진짜로 딴거 안하고 우리 우주님 한번 도와주시면서 칩샷의 타이밍을 진짜 진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비수술 전진배치 좀 해주시겠어요? 1딜 상황만 계속 나올 수 있게 자 제가 볼 드릴게요 아 예능 한 카트 나왔네 한 카트만 찍을게요 그 카트는 예능 카트였다는거 자 줄테니까 다 텐톱으로 해주세요 텐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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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텐토 자 이제 1딜 1만 계속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밍은 언제 가져가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고 가는게 더 재밌는 영상이 되는거죠 네 텐톱으로 해주시면 쭉 이제 밀어주시면 돼요 아 아 나 장난해 진짜 자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럴때 그렇죠 네 자 괜찮아요 4번근 자 김두현이에요 골키퍼가 나올거에요 그럼 이쯤에서 톡 자 골키퍼가 너무 좀 과도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무 열일할 필요 없습니다 골키퍼 에 목숨을 걸고 막네 그냥 평소에나 잘해야되요 평소에나 아.. 자 칩샷 얘들아 그만해님 어서서 편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라인을 업그레이드 하죠 자 좋아요 지금 역습일대를 가장을 한다면은 그렇죠 이런느낌이 되야되죠 아.. 네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치없는 저 15번 누구야 자 참원근 아.. 부심 죽여버리고 싶네요 어.. 진짜 자 좀 사라지게 못합니까 부심 자 참원근이에요 참원근 집착 으아아아아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요 바람이 자 바람이 조금 많이 여기가 북서풍 잉글랜드가 그렇거든요 자 박시성 골 받아요 집착 자 빨리 나와주세요 확 나오세요 골키퍼 네 볼 잡았을때 페널티 라인쯤에 확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2천수 갑니다 2천수 자 지금 나왔어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골키퍼와 슈터간의 거리가 2미터 됐을때 1미터는 너무 좁아요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2미터 이상 됐을때 그때 가볍게 꾸욱 이렇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이여 아 네도 이름이 있고 가오가 있는데 막 그러면 네도 막 이게 면이 안산다 아이가 맞나 아이가 좋아요 차범근 아 네 다시 한번 자 칩착강이 이어서 갑니다 실전에서 실전 칩착 자 고정수 고정수 나왔죠 지금 들어왔어요 네 상대방과 상대방 골키퍼와 나의 플레이어의 거리가 2미터는 이상 되야됩니다 그리고 게이지는 한 칸 정도를 누른다 한 칸 반 정도를 누르나 생각하시고 꾸욱 꾸욱 이게 아니라 꾸욱 디디 이런것도 아니고 디처럼 좋아요 그렇죠 와우 야 지금 뭐야 여기 스텝 자 대각 칩샷은 어떨까요 칩샷 아 네 너무 열이래요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뒤쪽으로 자 다시 한번 어그로 끌게요 연예님 어서오세요 하나입니다 자 쭉 빼고 상대방 라인을 역습이라 치고 역습일 때는 아무도 없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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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욱이에요 최태욱볼받았습니다 꾸욱 자아 자아 최태욱의 칩샷 능력치가 조금 네 많이 안해봤나 태우가 그러네 그러네 방송 방송 모르는거같애 최태욱이 예 어 없사이드로 아이씨 아 나 이거를 없사이드로 걸리네 괜찮아요 공무진 블랑이 추천 감사합니다 차번거 네 좋아요 차번거 자 볼펜습니다 이럴때가 있어요 자 1대1 1대1 찬스 일대가 있다고 이럴때는 지금 꾸욱 아이차 아이차 까튼놈 까튼놈 빨 진짜 까츠하네 진짜 아이씨 나 짱나네 진짜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네 삐삐 처리했으니까요 네 나와 잡지마 업사이드잖아 아아 명진아 빨출을 아이 무슨말씀이야 빨출을 하네요 뭘 빨출을 눌릴댔잖아 꾸기야 오케이 이천수입니다 이천수가 근데 그리고 박지성 좋아요 그리고 1대1 찬스 좋아요 지금 꾸욱 휴우 흠 자아 자 지금 칩샷 강의인데 칩샷이 조금 별로 없습니다 제가 카트 건져야되요 네 좋아요 자 이럴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때 자 나와야죠 나오고 지금 네 아아 칩샷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나오고 칩샷으로 차범근이 넣었네요 예 아아 자 암튼 2미터 이상의 지금 나왔었어야 되는데 골키퍼가 좀 네 멍청하게 안나왔네요 네 자아 골키퍼가 나오기를 바라야됩니다 어떻게보면 칩샷을 쓸때는 함부로 쓰면 안돼요 자아 자아 자 자 자 박지성 갑니다 박지성 네 박지성 자 나와야죠 나와야죠 자 자 골반 나와야죠 직 네에 나이스 좋아요 한 2미터 이상만 되면은 웬만한 칩샷 들어갑니다 어 그전까지는 좀 예능으로 좀 안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었구요 예 계획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너무 칩샷 잘 넣으면은 아 난 못하는데 비현실적이잖아 인간이었고 컴터같고 그냥 네에 이렇게 실패도 해줘야 아 어 명장님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알죠 네에 구간전의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개의 심장 어 압사이드 아니야? 아 아 시청자랑 대결하나요? 네 대결 할게요 질차도 하시고 시참하고 싶으면은 질차도 하시고 유튜브에 명장티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때가 있어요 이럴때가 역습했는데 이럴때가 있어 이럴때 나와야지 지금 구욱 후우opers 에데르송이 저렇게 좋았나? 오홋 누가 집샷 소리를 내었는가? 좋아 자 뒤로 빼고 쫘악 뺄게요 꼴김이 너무 열일하고 있어 질찻하시고 유튜브 명장TV 구독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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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수 슈팅 들어갑니다 와우 이거야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거 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은 골키퍼를 좀 놔주세요 이게 대각 74시죠 이게 자 게이지는 꾹 꾹 이게 아니라 꾹 디도 꾹 요정도 네 좋아요 그렇죠 네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차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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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아이 좋습니다 이거죠 네 이게 뭐 정중앙 대각 칩샷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꾹을 너무 길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꾹 네 아 포물선을 그리면서 절묘하게 들어갑니다 아 연애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뺐다가 상대방의 후방 그 슈비 뒷공간에 빌때가 있어요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툭 가다가 꿀고 나오죠 대각 칩샷이 갑니다 꾹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미터 이상 1미터는 너무 짧다라는 거 1미터 때는 아까 좀 많이 막혔으니까 2미터 때를 자 지금 보시면은 요정도 그렇죠 자 이정도 2미터 이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며 게이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약간 중거리 칩샷으로 한번 해볼까요 중거리 자 박성 갑니다 박성 자 나오죠 나오죠 박성 꾹 하면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길었거든요 꾹 이게 아니라 꾹 도레미 파 파음 예 요정도로 예 데시벨 이렇게 지켜줘야 되거든요 3분의 4 박자로 해야 돼요 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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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성 갑니다 박성 박성 꾹 아 지금 바람이 부나요 약간 아이 참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리사이님 어서 좀 하냐 합니다 그쵸 자 자 에델송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오우 오시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헛발질을 자 저 저 친구 저렇게 재밌었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술 취한 취객이 잘못 헛디딘인줄 알았어요 그렇죠 자 이럴때가 있죠 꾹 와 개 아깝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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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또 이제 칩샷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 칩샷 다시 복수 갈게요 대각에서 꾹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골대를 약간 두껍게 설치했어요 지금 네 자 칩샷 강인데 칩샷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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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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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부 나오죠 지금이에요 꾹 자 골버스터 일부러 맞추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골대에 맞추는 소리가 너무 경쾌하거든요 부금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럴때 열릴때가 있어요 열때 꾹 자 꾹이 아니라 꾹까지 기억받침 나오기 전까지만 눌러야 됩니다 좋죠 대각이죠 꾹 와 이게 친추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하셨나요 아 배 찢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아 이거 축구 원투데이에 정말 아 왜 그래 차씨 가 가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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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가 있어요 이럴때가 접샷 아니죠 차범근입니다 중앙 칩샷 들어갑니다 예 나이샷 호호 아잘 봤습니다 예 톡 자 중앙 칩샷셨고요 이번에는 대각 칩샷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빠졌어요 자 대각에서 대각에서 꾹 들어갑니다 네 자 거리는 요정도인지 이제 가면 오시겠죠 이정도 거리 2미터정도 필드에서 한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정도였죠 네 그렇죠 이때 꾹 꾹이 아니라 꾹 우우우 내 우우우팀 가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골프스트를 맞추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그 슈퍼러브처럼 예 축구 프로그램 있잖아요 좋아요 자 김 pyramid talk capt 자 이쪽 자리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꾹 하면 안 들어갈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꾹 욱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꾹 무 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꾹 요정도 네 아그 경기 잘봤습니다 자 명정위니게임방송 명장TV 자 이렇게 해서 칩착강이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 선풀해주시고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고장 근데 진짜 이론 맞습니다 꾸우정도 살짝만 누르고 너무 살짝만 하면 안돼 살짝 눌러야돼 어렵나요? 1초만 누르세요 1초만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고장